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LG유플러스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15년을 이어왔던 법적 다툼의 결론이 나왔는데요. 결과는 승소였습니다. 비상 메시지 발송을 앞에 두고 특허 분쟁 대한별리사회의 김종선 이사와 함께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특허법원에서 지난주죠. 15년을 이끌어왔던 특허 분쟁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9일에 특허법원에서는 서호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에 있었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특허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서 LG유플러스가 실시하고 있는 기술은 서호텔레콤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단은 좀 처음 듣는 저는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게 LG텔레콤, LG유플러스의 기술이 서호텔레콤의 기술과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는 것은 특허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실시 기술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절차인데요. 특허 심판원에서 심판을 청구해서 판단을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특허와 실시 기술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권리범위에 해당한다라는 결론을 내고요. 특허와 실시 기술이 다르다라고 하면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 특허가 어떤 특허냐를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일단은 위급한 상황에서 문자 메시지 버튼을 누르면 비상 메시지가 부모님이라든지 보호자에게 즉시 발송이 되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특허 심판원이라는 것을 또 통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보통 특허에 대한 침해 이슈가 있을 때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판단을 받는 것인데요. 법원을 통한 침해 소송에 비해서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판단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좀 더 빨리 결론을 받아보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빨리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송으로 비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허 심판원과 소송 법원은 좀 다른 거다 이런 생각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다시 유플러스로 돌아가서 보면요. 이게 특허 심판원에서 제기했던 판결이 15년이 걸린 것 같지는 않고 이전 판결에 또 다른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우텔레콤이 특허 출원한 것은 2001년이었고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 장치와 그 방법이라는 발명으로 특허 출원을 하고 2003년에 이 출원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유플러스는 해당 기술하고 비슷한 기술에 대해서 자사에서 사용하는 알라딘폰이라는 폰에다가 그런 기술을 탑재를 하면서 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서우텔레콤에서는 유플러스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유플러스는 오히려 서우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무효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침해 소송 그리고 무효 심판을 청구를 하고 이런 분쟁들이 계속이 되었었는데요. 이 무효 심판에 대해서는 3심까지 진행이 되면서 결국 대법원에서는 서우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플러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 즉 알라딘폰에 탑재된 기술은 서우텔레콤의 권리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술이니 또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판단도 내렸죠. 특허가 유효하다는 것은 특허 기술 자체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이 권리범위라는 것은 두 회사의 기술들이 서로 침해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분쟁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15년 동안 이어져온 분쟁이고 이번 특허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서우텔레콤에서 다시 대법원의 상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요. 다만 서우텔레콤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존속기간이 2021년으로 만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플러스에서는 알라딘폰을 더 이상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특허 분쟁에 그동안 소유된 기간이나 비용을 생각을 하게 되면 설령 대법원에서 서우텔레콤에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크게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기술 자체의 목적이 굉장히 공익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15년의 분쟁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뒤돌아보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별리사회의 김종선 이사와 특허 분쟁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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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